길이 30여 미터의 통로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당시 통로를 지나던 20여 명의 이용객이 통로 아래 매몰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9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의 한 눈썰매장에서 시설물이 무너져내려 시민 10여 명이 깔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중상을 입은 20대 시민 등 2명과 경상자 1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나머지 이용객은 사고 직후 스스로 탈출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눈썰매장엔 200여 명의 이용객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비닐하우스 형태로 만들어진 30여 미터 길이의 이동 통로 절반이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전날 개장한 눈썰매장은 청주시가 민간업체의 위탁 운영을 맡긴 곳입니다. 경찰은 안전관리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신났은 병원의 위탁 운영더 jour에서 focusing probably major가 나타나는 운동이라는 있으니 잘 방법이 있죠. 감사합니다.